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. 잠옷? 저희한테요? 잠옷 아니야? 잠옷? 아니야. 잠옷보다는 좀 더 좋은. 어머 진짜? 옷 아니야? 옷 바꿀 수 있잖아.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태양옷 태양옷. 나 패션이 있어. 그럼 나 태양이들. 대박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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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준비가 돼 있는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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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자한거 일단 기한 줘. 왜 그래요? 진짜 싫다. 어머 어머 어머. 죄송합니다. 작은 게 비싼 거 아니야? 작은 게 비싼 거 아니야? 이게 아마. 사이즈가 옷인데. 이게 아마. 사이즈가 옷인데. 잠깐만요. 상자만 준 거 아니야? 오 감사합니다. 대박. 나 혼자 산다를 정말 잘한 거 같아.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 이견 안에서. 아니야 아니야. 일단 한혜진 씨부터. 우와. 예쁘다. 어머 어머. 뭐야? 파우치 같은데요? 어머 예뻐.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어머 하나 이거. 어머 하나 이거. 나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. 나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. 어떡해. 근데 왜 가지고 있어. 내가 부담스러워서. 그럼 내놓으라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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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죠? 믿음, 신뢰 이런 거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봐도 되나 이거? 오빠가 봐봐요 떨려서 못 얘기했어 어떡해 떡도 있어 봐 떡도 있어 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지개떡 이런 거 갤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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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웬일이야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? 옷이다 대박이다 아까 입도로 다녔 아까 입도로 다녔 이거 맞나?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옷 받고 싶다더니 나 태피잖아 예쁘다 잘 볼게 기안 아니 기안님께 저렇게 큰 건 기안님께 가방 아니면 신발인데 떡킥이다 떡킥 아니 생일킥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거 같아요 봐봐 열어봐요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어 멍 앞다Now